장난도 많이 쳤잖아요 근데 이제 갈수록 내가 진지해지더라고요 여기 많이 성장된 거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어른인데? 어른 때문에? 근데 저는 진짜 솔직히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라고 생각해요 같이 있으니까 어르신이... 아니 취소해 언니가요!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났네 그건 애니 아니니까 근데 혼자가 아니라 다행인 것 같아요 이게 다 같이 할 수 다 같이 해내는 게 근데 우리가 이렇게 6명에서 경험을 했으니까 우리가 각자 어떤 재난 상황이 있어도 나는 이걸 해봤기 때문에 훨씬 더 덜 무섭고 더 침착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진짜 이제는 우와 14시간만 남았어요 진짜? 조금은 여기 있어 시작했지? 뭐였니? 잘 못 뒀습니다 언니가 소라 좀 잡아놓고 가시면 제가 좀 생각해볼게요 자자야 빨리 자자 자재네 언니 빨리 자재 자재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... 잘해 유니저 언니! 언니! 와 진짜 모래밭에서 자는구나 아 모르겠다 가만히 있어 여기 내 몇 자리야? 이거 밑에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? 안 내려오겠지? 내가 지켜줄게 너 잘 거잖아 언니 코에 닿으려고 그러고 이 보트에 깔려서 죽을 것 같은 느낌?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여기서 못 살 것 같은데? 안돼 더 답답해서 못 살아 언니 애가 우리 너무 바보 같았던 것 같아 얘를 뒤집으면 돼 배를 나한테 물이 지켜줄게 왜? 어제는 물 안 적어졌어? 와 너 생각 잘해라 안에 모래라 너 잘 생각해라 이미 여기는 모래바다야 언니 뒤집으면 행복해져 진짜로 1, 2, 3 1, 2, 3 1, 2, 3 잠깐만 언니 잠깐만 언니 잡고 있을 수 있어?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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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꺼냈어? 언니 왜 이렇게 꺼냈어? 언니 코비 집집 하더라 이거 어디 짚는 거 뭐야? 언니 이거 누워 누워 여기 여기 물가 걸릴 거 됐어 여기 여기 물이 맞네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물 맞고 모래를 맞다고 얘기했어야 했잖아 너한테 안에 모래라 너 생각해라 아니 그리고 이미 모래는 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 언니가 시영이를 못 자겠어요 네 얘기를 안 들어 바람 불다 바람 불어 vil 좋아 어 왈바 아 시영아 시영아 시영어 시영이 언니! 아까보다 좋은 거 같아! 아까보다 좋은 거 같아! 아까보다 좋은 거 같아! 진짜로! 수영 괜찮아? 수영아! 수영아! 내가 너한테 뭐라 그랬어? 생각보다 괜찮아! 언니 근데 들어와봐! 창고가 못 끌렸어! 전등도 갈 수 있을 거 같아! 좋아 좋아! 이 정도로 훌륭해! 어우! 비린내! 언니! 비린내 진짜 심하다! 와! 바다 냄새 장난 아니야! 괜찮지? 아! 비린내! 아 진짜... 집에 제일 하고 싶은 게 너무 평범한 거야! 뭘 하고 싶어? 아니 나 진짜 그냥 밥에 국에 반찬해서 밥 먹고 싶어! 따뜻한 방에서! 너도! 아까보다で... 사실은 pir spirit 안이 참 kilka Ça 때는 오늘 순간 2년 6월에 아... 사랑은 닿는 말... 해요... 음... 어제 이 돌을 넣어보니까 대략 한 4시간은 따뜻하게 잔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잠을 자러 가겠습니다. 오늘 마지막 밤인데 우리 교육생들도 내일까지 생존 성공하시길 바랄게요. 어우, 뜨금뜨글해. 완전 운돌빵. 아, 좋다. 오는 길에도 조금씩 먹으면서 오라고. 냠냠냠냠냠 먹고! 타르기 했어. 시킨를 통해 앞으로 풍부할 때 충성.. 스크라이드